문화시민으로서 인사고등 교통량자회로에 속도하여 주시기 하여압니다. 안내말씀드립니다. 우리 열차, 잠시 고음, 낙동강 상무를 통과하는 열차 주인 중에도 스틱이 급정타할 수 있으므로 백실러에 타기시는 고음이 계신 안전이 있는데 반드시 흔적을 잡아주시기 하여압니다. 부산과 진해군은 부산 진해 접근 서비스 중에 그 도시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대법 르네스티역과 대서역에는 다양한 주제와 철사를 관람할 수 있는 낙동강 상무 생태농원과 세웅공원을 시킵니다. 동학역과 강무관역 공간에서는 동학위 국내 강무관과 인수로와 등 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으므로 강무관역 공간에 뵙거vine 수 강무관역 공간장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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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